네 이어서 파주컨트리클럽 동코스에 이어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양쪽이 오비고 멀리건은 제가 두개를 썼기 때문에 지금 한개가 남아있습니다 다행인거는 바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슬라이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좀만 칠까요? 슬라이스 난다 슬라이스가 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이 많이 뜨고 있긴 한데 이번 것도 굉장히 위험이 있죠 이번에는 드라이빙 아이언 슬릭슨제품이고 로프트는 20도입니다 오우 완전 생크네 부끄럽습니다 생크가 이렇게 나다니 마지막 멀리건을 써볼게요 어우 되게 당황스럽다 같은 클럽으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음 문제가 뭐였을까 다시 잠시만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멀리건은 성공했네요 너무 생각이 많네요 52도 어프로치 저는 야마하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약했다 8미터 정도 되네요 두컵판이 꽤 되지만 그것보다는 거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잘 못봤네 연기도 파주에 위치한 파주컨트리클럽을 프렌즈 스크린에서 스크린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멀리건이 없고요 쳐보겠습니다 더 부폭을 벌리고 옆에서 밀어드린다 밀어드린다 아 근데 슬라이스 너무 많이 나는데 일단은 오늘 이렇게 치고요 스윙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스윙교정을 받았더니 이거 슬라이스가 너무 아야네 바람이 세네요 클럽 선택을 신중해야되 7번으로 보낼 자신이 없으므로 6번을 들었습니다 쳐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쳤나 잘 맞았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원했던 샷이 아닌데 아무튼 잘 맞았어요 왼쪽에 있는 것 같은데 좀만 보겠습니다 너무 셌나? 이만큼 쳐주는게 맞나? 이만큼 쳐주는게 맞나? 없네요 잘 쳤네 너무 오랜만에 지금 골프를 치고 있긴 한데 이게 이게 실수가 많아도 스크린이다 보니까 보정이 좀 되는거죠 필드에서는 많이 힘듭니다 사실 파스리고요 거리를 좀 볼게요 64네 바람이 앞에서 불고있어요 앞에서 많이 부는 바람입니다 저는 4번 유틸리티 보통 170에서 175미터를 제가 이 클럽을 사용해서 플레이하고 있고 여러분이 아마 골프를 좀 치신 분들은 익숙하실 테일러메이드 제품입니다 공을 너무 옹졸하게 치는데 내려오긴 했는데 참 놀러였어요 제가 쳤으니까 할말은 없고 참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쳐서 굴려야겠죠 어프로치 들었어요 어프로치 들었어요 어 컸어 많이 크네요 왼쪽인데 사실 얼마나 봐야될지는 모르겠구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필드에서 되게 못채요 이런거 쓰리퍼팅하고 그러는데 연습 좀 하고 왼쪽에서 부는 오른쪽에서 부는 오른쪽에서 부는 바람이구요 오른쪽에서 부는 바람이구요 오른쪽에서 부는 바람이구요 타겟 한번 봐주고 타겟 한번 봐주고 완전 정타는 아니었구요 다행이지 큰 문제 없는 샷은 나왔네 아직 거리가 많이 남았으니 편하게 치세요 그러네요 거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참 애매한데 롱게임을 하는게 맞을 것 같네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오늘 페어웨이 우드 들었습니다 나이키 제품 어 자신 없다 제가 망설이는 이유는 앞에 좀 애매하게 짧으면 개미얼이 걸려서 나가기 때문인데요 어우 부끄러워 너무 못친다 미스샷이 났고 방금 보시다시피 결과가 많이 좋진 않았어요 약간 땅볼 땅볼 같은 느낌 거리가 많이 남았는데 이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3번 유틸리티 들었구요 아 거리 너무 아쉽다 다행히 페어웨이에는 안착을 했고 어프로치 웨지로 네 한 50m 정도 샷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볼게요 골프도 연습을 좀 해야지 너무 못치네요 커 나름 컨택이 좋았는데 아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그냥 봐서는 라이를 잘 모르겠는데 왼쪽이 있겠죠 10m 정도 생각하고 쳐보겠습니다 약했네요 약했네요 치긴 또 오른쪽을 친 것 같은데 또 다른 곳에서 까다로운 파티하세요 레디 염 염 염 염 염 염 염 염 그림 근처에서 플레이를 좀 절다 보니까 아쉽게도 계속 조금씩 놓쳐요 파스리올이라서 거리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습을 겸해서 드라이빙 아이언을 쳐볼건데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미스샷이 나면 그대로 공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죠 아깝다 조금 열렸는 것 같아요 열려서 맞은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거리도 좀 짧았구요 라인은 잘 안보이는데 거리에 신경써서 거리가 짧은 경우는 한컵을 다 보시면 안됩니다 드라이버 4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잘 못쳐서 지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슬라이스를 고려해서 티셔츠를 하겠습니다 슬라이스도 날 것 같은데 쳐볼게요 일단 슬라이스가 났어요 바람도 탈 것 같은데 어디까지만 하니 벙커 살렸어 다행이에요 벙커가 살렸어요 바람이 세네요 클럽 선택을 신중히 하세요 185번을 7번을 거의 안킨 것 같아서 7번을 칠했습니다 실제로는 더 로프트가 높은 클럽을 칠 것 같아요 필드맥 146미터가 남았는데 146미터가 남았는데 146미터가 남았는데 6번을 한 번 쳐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6번을 치겠습니다 이쪽 살짝 보고요 6번 아이언을 들었습니다 이 클럽은 저한테는 사실 조금 무거운데 그냥 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밀리고 있죠? 조금 약간 열려서 맞았어요 버디를 바라보기에는 거리가 좀 길어요 너무 세게 친 것 같기도 하네요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이러면 파도 힘든데 어렵네요 쟤들이 왜 나오나 했더니 지금 제가 힘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어쩌면 좋지 얘도 느끼기 힘들겠는데 왜 힘이 많지?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멋졌다 이번엔 너무 멋졌네요 뭐 여기를 버디 찬스에서 이러고 있어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번으로는 잘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스크린이라고 대충 쳤나? 스크린이라고 대충 쳤나? indispens 전 5번 유틸리티를 한 번 쳐보겠습니다 실제로 160미터 정도를 제가 이클럽으로 치기 때문에 야 너 너무 많이 가 아 많이는 안 가겠죠? 방향이 안 좋았던거죠 이 라인은 많이 안 좋습니다 쳐볼게요 다행히 멈췄는데 직장을 해서 퍼팅을 너무 못해서 계속 지금 그게 마음에 담겨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이제 2월 남았구요 살살 치겠다고 하고 시작하지만 항상 여러분도 비슷하실 것 같긴 한데 힘이 많이 들어가요 승리하실 시간이 내려가기지만 바람은 다루세요 쳐보겠습니다 약간 클럽 닫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이구야 망했다 아이고 너무 못찾네요 너무 열렸어요 너무 열렸어요 다시 한번 안쳐보겠습니다 방금은 확 열려버렸는데 공 너무 많이 떴긴 한데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멀리건이 없었기 때문에 네 번째 셧이었구요 아 이 거리가 애매한데 4번을 아니 아니 6번을 한번 쳐볼까요 일단 애매합니다 저한테 애매한 거리가 남았고 레디 한번 쳐볼게요 6번 아이언들었습니다 앞바람이 오면서 내리막이라서 제 거리를 다 보면 되긴 하는데 너무 밀려 너무 밀려 사정없이 밀려 아 들어오긴 했는데 너무 못췄어요 방금 이건 완전히 나강공입니다 이거 아 스윙을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레디 너무 골프를 안 쳐서 제가 레디 레디 왼쪽 다쳤어요 클럽이 좀 다쳐 맞았습니다 불컵 좌측으로 좌측으로 출발이 안을 보세요 오 다행입니다 오비가 좀 걱정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콜이고요 자 마지막 콜입니다 열심히 쳐볼게요 많이 남았네 이번 마지막 콜 티샵은 핑으로 현재 교정된 스윙에서 제가 슬라이스를 좀 과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조심해서 쳐보겠습니다 완벽한 광광이 샷인데 광광이 샷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죠 얼마나 남았나 156m가 남았고요 뭘 쳐야되나 160 저는 5번 유틸리티를 치겠습니다 왼쪽 살짝 볼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딱 맞은 공은 아니긴 한데 결과가 상당히 좋네요 제가 의도했던 첫이 아닌데 여기까지 혹시 시청해 주셨다면 제 유튜브 채널 운동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꼭 구독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프, 필라테스 이런 운동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저보다는 가르쳐 주시는 분들과 함께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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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